저희 아빠는 30년째 커피 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. 그러니까 커피에 어느 정도는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하루에 커피 두 잔을 마시면 자궁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순간 저는 아빠가 이걸 아시면 혹시 판촉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아빠, 하루에 커피 두 잔씩 마시면 자궁암을 예방한대요. 아빠인데요? 네, 아빠한테. 그리고 몇 분 후 짧은 단문이었습니다. 아빠, 자궁 없다.